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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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손발 쓰레기 파스타를 잘 섞어서 잘 섞어주세요 찌개 어묵 몽렬츠 찹쌀 부추장 양파 우유 양파 소금 3ml 계란을 반죽해볼게요 계란을 반죽해볼게요 계란을 마시겠어요 계란을 반죽해볼게요 계란을 반죽해 주세요 계란을 반죽으로 ett게 고춧가루 광수 고춧가루 반복 그리고 기름을 넣어 줍니다. 면을 넣어줍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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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참깨 물 호박 계란 다진마늘 새우 바삭한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